이 얘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방향 올 때 됐어 눈으로 화장 줬다는 새끼지 음 맞아 우리도 오래이디긴 한데 코코모가 상관없네 구암찌김보험님 감사합니다 얼음 먹는데요? 배가 뜨고 달이 뜨고 상대 미드 노폴 노점아 밀어주고 가 오공이 딱했다 이거 나이스 노어시 ㅅㅂ 존나 빡쳐불어유 질교는 다 해놓고 키르는 오공이 먹고 지리는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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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 라인관리 지리게 해주고 가는거만 음 음~~ 이 새끼는 누누가 프리지어이 떠졌지만 밀고 있네 개새끼가 이거 뭐가 더 살아 미드 노프리어 이거 쟤 누구냐 응 에이코 어어 찝소름이네 아이씨 대포씨 아이씨 정말 쟤 으흐흐흐흑 으흐흐흑 흐흐흑 으흐흐흐흐흑 아 다 맞는다 이거 아 자막 좀 필걸 자막 타이밍을 못 잡았네 아 아 뭐야 누누한테 먹혔네 아 자막 타이밍 좀 잡았을 때 어 뭐야 얘네들 뭐냐 아 그 알리랑 같이 먹었구만 그걸 눈치 못가졌네 어이 아 아 아 아 나 6렙 아니구나 아 아 나 6렙인줄 알았어 야 이거 아 딸라고 했는데 6렙이 아니네 아 화가 나 형아 나간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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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겁주는거 귀질깨비 귀질깨비 겁준겨 이거는 이건 귀질깨비 겁준거에요 3타 쳐가실깨비 아 장마가 계속 안 펼치네 오늘 후회는 안째라 아따 얼음 리필 지리고잉 아 아 아 블루를 내가 가져가구나 확연아 어 한 대 필요가니야? 응 알겠어 그래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 아칼리에게 소울킬을? 이거는 노 납득 내려간다 음 레알이 형이 망가 Viviz 흰 아 음 음 아 오 어 음 음 음 음 셰스 4개 차이 나네 이거 궁 있어가지고 잡지도 못해 잘 뺏어 이정도면 성공적이여 게임이 말리네 주나같이 밖에 못 빠져 지금 날씨 내가 보기엔 무조건 갱을 리드로 볼 것 같은데 용 47차 나왔다 궁아 에코가 루시안 아들이란 소문도 있더라 들었냐 들어봤냐 어떤거야 에코가 에코가 루시안 아들이란 소문도 있어 지금 못가겠어 게이들 아 그런 소문이 돌더라구 배가네 좋구요 깔끔하지 아 스틱이 너무 늦어 셰스 많이 넣쳐가지고 이래는 뭐지 소르킬 따였었냐 아칼리한테 소르킬 아니어도 어? 계속 그 비질렁 환영을 했나 이거 킬 샀죠 수업을 늦었다 이 개새끼야 아 이거 플래시 낭비 오바냐? 네 안 맞았으면 되냐 이거 앙칼리 와가지고 돼지는거 아니냐 느낌이 네 이제 이거 빼줘 어 아칼리 미아여가지고 플래시 낭비긴 했고 플래시 낭비긴 했다 흠흠 갓 배란 신고 물렸어 두각이 챙겨야지 이제부터 할만하지 헬스 나와서잉? 네 이제 야소오는 1코어가 나오면은 틀각잡기가 쉬워지니까 아칼리 지금 저렇게 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칼리 크면 솔직히 야소오도 좀 힘들지? 아칼리가 크면 야소오를 뭘 못해요 그지? 네 글러붙으니까 저렇게 커버리면은 탈진 셔틀 있어야 돼 양그냐 음 보신 좋구만 음 지리보여 이런거 그냥 계속 일교하죠 어? 상대 정글만 안하면 돼 어 에코야 끝이 아니다 이 개새끼야 저만은 걸어 어? 야 저거 오바다 저거 진짜 아 좀 기다리 궁이 이제 참고 있었는데 아아 좆같네 그 잡는건디 내가 따른건디 안그냐 사실상 극혐이네 한 1-2초만 기다리고 들어왔으면 너무 불발했네 안그냐 아 짜증나네 아 궁이 없었네 내가? 아 어쩐지 1초인가 2초 남았어 극혐이네 용 나가는 스멜이다 어 스멜이 야 용 존나 존빠지게 치고 있을 것 같아 그런 각인데 안그냐 이 정도면 저 아직 할만하잖아 예 네 나 좀 실수했어 그렇지 쉽지 아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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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든 아칼리아한테 지금 아칼리아한테 지금 저말든 개가 진거요? 야 이거 완전 개새끼구만 어 아니 텔든 아칼리아한테 지금 저말든 이렐리아가 진거요? 탑라이더들에서 짜증날때 우리 탑은 저말든 테란텍 난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 아 아 정말 너무하네 내가 내가 이거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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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허 파이팅 못 누나? 못 누나? 모르겠어요 미드 타고 피 좀 볼까요? 빨리 라인 좀 끝내줘 뭐요? 이거? 얘기 듣고 미드 타고 못 때리게 하려고 한 건가? 아 풀려 주포 다음에 일단 헤르메스 신발 주포 아칼리를 뒤져야 되는데 아칼리 다 먹게 컸다 아칼리 원래 실수 잘 먹게 하고 크면 안 되는 점프인데 안그냐 원래 고통 속에서 크게 하는 3렙이다 3렙차 이거는 안그레 이게 에코 스턴을 너무 잘 맞... 에코 궁 생각하셔야 돼요 아 왜 안 혼자 해 아 어 핸빛맨 와 아아 씨발 포드 에지관이 터지네 궁이 있어 그냥 있는게 오늘 원구님 없어요? 음 음 야 이거 정말 못 맞았다 이겼다 빼자 씨발 제발 아 궁 못 썼다 오공 잘 도망가 보였거든요 가지마 인마 아 아 아 아 아 나 헤르메스 신발부터 가버리길란게 지금 잠깐만 헤르메스 거기가 탱수 아니냐 지금 이 정도면 애들 지금 AP에 잘 컸잖아 지금 무난하게 네 AP들들은 탱수 상대원들도 뭐 이즈리얼이면은 4AP다 가지고 오면 알리까지 5AP 네 하아 벌레같은 새끼들 거머리얼 존나 싫어 진짜로 나 이즈 진짜 갱이 굉장히 싫어한다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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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아니 아칼리여 안그냥 아칼리가 이렇게 커버린다면 야수호 입장에서는 사실상 클 수 있는게 없어 다이브같은디 저거 다 적었는디 아 일단 빨리 정비를 할게 너가 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게 코그모가 잘해줘 코그모만 지키면 될 것 같긴하거든 코그모가 잘해줘 코그모만 지키면 될 것 같긴하거든 야소궁 들어가고 거기다 정판 깔고 말도 안되면 나오지 또 탱키하게 갈게 태포로 어차피 임피보다 장신구로 바꿔주죠 영업판 장신구 없길도 빠르게 해야되서 야 밥부터 시키자 형 배고프다 밥이 지금 배달의 민족 그게 안되가지고 제가 다 알아봤는데 그런데 다 영업시간 다 다 뜯대요 탑씨발 프리패스요 탑좀 막으쇼 아니 용 지금 나왔냐 너희 시발 보수구해 아니 저 시발 탑 주더라도 용 먹어야되는데 용주면 지금 난리나는데 탑을 지금 와 이렐 노답이네 이거 맥조날드 드실래요 저 롯데리아는 안먹거든요 들어가긴 해놨다 이거 들어가긴 해놨다 이거 불리한데 존망이네 야 딸필 보내면 안돼 저거 다 잡아야돼 양념쳐가지고 투하 롯데리아 이 게임이 정말 가장 유리한거 같네요 다 먹으려면 바론 배꼬 같긴 한데 오웅이 지금 바로바로 갔으면 배꼈네 이거는 안그냥 아니 근데 이거 아칼리 펜타락이야 아 진짜 뭐 용기요 같은데 없네 용기요도 안 받고 있어 сор올라 용기요 이게 템트리를 말이여서 전 이거 무난하게 일 것 같아요 니가 좀 잘 알려줘야지 옆에서 왕치 가구 단거 하나 가져 공격 추구하다가 용 3개 나간게 용 3개 나왔다고 친구들 아니잖아 지금 이제부터 용이 형이 먹을 거예요 아마 계속 다음 용부터 아칼리가 존야 던져를 뽑을텐데 구구마 터진다 제발 구구마야 아칼리가 다이브 칠라 있었네 이 새끼들 숨어있어야겠다 아 625도 다 배달 준비중이네 거머리를 찢어버릴까 아 걸렸다 아씨 이마세기 눈치는 존나 빨라 아칼리 있어 아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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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 형 집에 혹시 책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배달하는 책자 같은거 없어 ерх 배달하는 책자같은거 없어 형 그거 많이 배고프다 지금 어떻게 해 이거 뭐 prof 且언아 형 집에 혹시 배달하는 책자같은거 없어 많이 배고프다 지금 어떻게 하지 뭐 배달시킬 때 있냐 혜원아 좀 새벽까지 하는데 좀 알려줘봐라 잠실 야 벨코스터 좋겄다 개놈새끼 이거 아 큰일났네 아 미치겄다 이거 아 이거 X됐어 이거 아칼리 못막아 이러면은 존야까지 나왔는데 이거 아이고 비우다 나 다 빠졌다가 근데 내가 아카랜 할 수 있을까 이거 빨리 애호고 최대한 시간이라도 끌어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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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용치면 진짜 내가 볼 미래 없어 이거 16렙만 찍고 싸우자 16렙 어? 싸기가 힘들긴데? 솔킬 내기가 굉장히 힘들텐데? 갔다와 빨리 갔다와 이래리 직가구 아니 근데 이거 텔레포트일거 아니여 아 용 그냥 줘야되나 아니 왜 또 쓸데없었어 시발 던지고있어 단체로 왜 알키가 안눌리냐 족빠지게 눌렀는데 진짜 멋빠지게 눌렀는데 아이 그지같네 알키 족빠지게 눌렀어 하지만 하지만 두명이 짤렸고 아칼리 지금 약간 존나 딸피 상태에서 보수한테 개길수가 없다는거 개겨업 아이씨 이거넘들아 이거 이거 설계다 공 빠졌으면 애들 들어왔어 이거 이거 일단 특허부터 붙자 너무 도드린다 역전거 나온다 이거 역전거 나오겠지 이거 어흥 이거 족일이 없잖아 시발야 이거 지면 나도 와아아아아아 시발 엄만네 들어갔던 애들 다 튀어오고있네 시발 아 잡는건디 아 이걸 못봐 물 때리야야 물 때리 말고 식당같은데 좀 알려줘봐 배달되는데 현아 오늘 배달되는데 없다던데요 야 내가 갈게 이거 없어 오늘 아아 방금 내가 던져가지고 안 던졌으면 됐는디 아아 지금 내가 제작컷돼 지금 물을 보니까 아아 아 제발 아아 제발 내가 와드를 박아야겠다 와드를 중국잼 아니면 롯데리아 밖에 없대 중국집이라도 알려달라고 해 중국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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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찬찬히 하면 이겨요 이기고 남는 게임 아니야 지금도 이거 절대 질게임이 아니에요 응 이기고 남지 지금 시발 다음템 뭐가 돼 이제 모랑이냐 아카니같은 새끼들 저런 새끼들 죽여버려야지 저거 가만히 있으면 되냐 형이 렌즈렌즈 니가 돌려 야 또 뒤지고 있다 저기서 아 바론 먹혔네 이거 큰데 이거는 하론 와 어그로 야야 씨발 이렐리아가 벌레다 벌레 와아 아 이렐리아가 벌레다 벌레 아아 아니 좀 호응 좀 맞게 하든지 그냥 시발 천천히 하면 이긴다니까 아 이렐리아칼리같은 병신챔프한테 질마나 그게 아니잖아 아 엄청 십다네 아 들어가도 못혹일 것같애요 아 엘지가 있었어야 됐는데 아 미드 막어 좀 날아서 막어 뭐하고 있어 쟤 이게 전혀 질게임이 아니었는데 날아서 막어 어리오리 까고있네 왜이렇게 다들 아직도 이길순 있어 아 이건 2인씨 걸어야지 못원디야 아 나이퓨 아 막아야지 아 이랠 존나 약하네 아 아이 천천히 하면 아직도 이긴다니까 사먹적이네 설마 이거 아 천천히 하면 이겨 이 게임 간짜장 뭐 탕수육값 하나 시켜라 아 이런걸 진짜 주면 안되지 얘들아 천천히 해 이긴다니까 개새끼 미친새끼네 이거 진짜 아 도시병있네 쟤 야야야야야 너 너 시발라마도 못 이겨 임마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빨 깔아야되는데, 아 떠가지고 시발 알리지키 때문에 화를 차이가 안된다 이제 푸쉬망이 싸긴 했다 아 근데 아칼리가 잘 하긴 하더라구요 한타하는거 보니까 아칼리가 잘하긴 하더라구요 아니 너무 킬을 먹어서 내려오니까 킬을 먹을 잘해보이는 것도 있도록 해드렸는데 지켰냐? 네 지켰어요 선생님 가자 이엘과 아칼리 상속 어때? 아니 내가 이게 아칼리가 너프를 많이 먹긴 해도 근접 AD 챔프한테는 라인전이 세긴 세요 근데 그렇다고 텔든 아칼리가 저마든 이엘한테 저렇게 발리 정품이 절대 안 나오죠 음...하... 너무하네 어 너무해 아... 밥이나 좀 천천히 먹으면서 하자 이럴일도 근접한테 깡패 아니냐 근데? 근데 이럴일도 근접한테 깡패이긴 한데 뭐 아칼리가 뭐 부쉬라든지 장바구 잘 썼나보죠 일단 저마들고 줬다는 거 다짜리 근데 굉장히 잘하네 잘하긴 잘했나봐 우리가 또 오레이디여가지고 애새끼들이 방탱같은 거를 딱 일관되게 하더라고 이새끼 아이디 한번 볼까? 음... 애기 아칼리에요? 음... 왜냐? 얘 아...애 맞아요? 잔나, 자바, 티버 맞잖아 맞네 전혀 안하던 챔프로 어...갑자기 했네? 시발라미 쫄랭 한번 기록보실래요? 아칼리 야...시바... 이거 28번짜리인데 저렇게 게임을 더트려? 어...절내 잘하더라고 살짝 의심각 의심각이야? 네 우리 팀은 그래도 SKT1 선수인데 어제는 검정색 옷이 여기 흰거 있었고 오늘은 단거에요 작년에 보니까 4,5벌로 그냥 갈아입는 것 같아 원래 마차가 이렇게 입는 게 무슨 옷을 연예인도 아니고 저 오늘은 또 다른 옷이에요 색만 똑같지 음... 캬... 야수홀 왜 이렇게... 야수홀 왜 이렇게 배나는지 모르겠다 아, 트폐하려고 트폐하려고 존다 힘들지 어, 너무 겨우 살 새벽에 한 2,30분이면 올게요 형과 카드로 긁으면 돼 카드로 했냐? 사나V1 트레벨 그때는 피지가 shipped Stream 음... 일부